네이처셀. 네. 맞습니다. 네이처셀이 지금 굉장히 생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악재들이 꽤 많았어요. 이제 임성실험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식약청에서 부분적 허가를 내면서 못했던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했었고 오늘 이제 구속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이처셀이 이제 오늘까지 하한가를 한 번 더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.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과거에 제가 이 구간에서 좀 말씀드려서 급등을 한 번 했었죠. 매수하자마자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쭉 급등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이외부터는 제가 네이처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은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자.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. 악재가 있는 종목은 계속 악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출렁임을 갖고 나옵니다. 그래서 상승을 할 때도 있지만 상승보다는 한 번씩 출렁거림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좀 피해 있고 그리고 나서 악재가 다 해소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또 나오니까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이처셀의 지금 사장이 주가 조작을 했다.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조인트죠. 그래서 관절량 이쪽 라인을 줄기세포 관련해서 약을 만든다. 약을 만든다라고 해서 주가가 쭉 급등했고 그게 이제 허가가 부분적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개입이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.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결론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주가 조작이 이제 무혐의나 이런 부분에서 좀 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주가는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가 조작에 연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좀 악재가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제 회사와 내부적인 부분에서 된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하한가고 내일 이제 하한가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면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다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은 일단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국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